안녕하세요. 힐링형입니다. 이번에는 낙산사를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사 우상대입니다. 낙산사 홍유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사 우상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낙산사 홍유람입니다. 물이 나와야 되는데 온다고 물을 안 나오게 해놨네요. 낙산사 길 이거 봐. 라고 할 수 있나요? 얘 한번 봐. 감사합니다. 의상대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갔는데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악 있었습니다. 몸의 운동을 전화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남은 후... 그리고 공간을 시작하니 고장하고 공간을 췄는 동안 소가를 표현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어떻게 거물 이름이 없네요 낙산사 경례로 들어갔습니다 낙산사 경례로 들어갔습니다 낙산사 경례로 들어갔습니다 낙산사 경례로 들어갔습니다 irm.. 설명이 없어요 설렘을 찾아서 Finish 램이 있는 길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낙산사 해수관은창입니다. 해수관음상 법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바닷가에 보관 lat 나도 나도 종을 한 번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지금 사전부터 시작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낙산사 보타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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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산사 보타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